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던지고 언제나 그렇듯 침묵을 말하네 그동안 나눴던 천마디 단어들 숨 쉴 듯 첨해진 수많은 얘기들 돌아서 제 다리에 다시 또 그 자리에 이제는 안녕히 돌아서 제 다리에 다시 또 그 자리에 이제는 안녕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던지고 침묵을 말하네 우리 팬들에게 이제는 안녕히 우리들에게 좀 더 고요 이런 상황이란 글씀